모의 해킹 취업을 위해 웹 해킹을 공부하는 방법 웹 해킹은 취약점을 찾고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보안 기술이다. 모의 해킹은 회사나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공격 시뮬레이션을 의미하며 최근 취업 시장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모의 해킹 전문가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. 웹 해킹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. 또한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. 그리고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공부하고 실습하는 것도 중요하다. 또한 온라인 코스와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. 해킹 관련 온라인 강좌를 이수하고 취약점 찾기 대회 및 웹 해킹 대회에 참여하여 기술을 연마할 수 있다.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. 마지막으로 웹 해킹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.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책임감 있는 모의 해킹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이 필수적이다. 결론적으로 웹 해킹 공부는 모의 해킹 전문가로서 취업을 위해 필수적이다. 프로그래밍 언어, 웹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,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이해, 온라인 코스와 커뮤니티 활용, 법적 윤리적 이슈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.